이 제품은 체력으로 들 수 있는 가벼운 무게와 앙증맞은 부피로 어디든 편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매력적이며 설렘주의를 일으키는 포인트가 있어요. 특히 의류관리 기능은 빌라에서 살아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건조기 완성도가 높아 먼지 청소도 간편하고 세탁물을 신선하게 건조해줍니다. 3kg 용량으로 적은 양의 빨래를 처리하기에 적합하며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가격, 성능, 부피,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제품이니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 제품은 빨래를 건조하는 동시에 UV 살균까지 가능하여 위생적인 의류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먼지 필터와 필터 10장이 추가로 제공되어 섬유 속 먼지나 머리카락 등을 걸러주어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귀염귀염하고 깔끔한 화이트 색상으로 작은 공간에도 적합하며 소음도 거의 없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또한 사용법이 간단하고 구김방지와 강력 기능을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5kg 용량으로 적당한 크기이며 가성비가 뛰어나고 가전 브랜드인 한일의 제품으로 신뢰성이 높습니다. 빨래가 꿉꿉해지는 장마철이나 습한 날씨에도 냄새 걱정 없이 빨래를 건조할 수 있어 1인 가구에 적합한 제품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다양하고 매력적입니다. 먼저 4kg의 용량으로 수건부터 속옷, 얇은 이불까지 다양한 빨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건조 시간 또한 유연하게 조절 가능하여 완벽한 건조를 보장합니다. 또한 소음이 적은 편이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필터도 효과적으로 먼지를 걸러내어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기 사용 등급이 낮아 전기요금 부담도 적습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실용적이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살균 건조 기능도 있어 위생적인 건조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1인 가구부터 2인 가구까지 다양한 가정에 적합하며 겨울철 습기가 많은 날씨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만족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수건 빨래를 자주 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체력으로 들 수 있는 가벼운 무게와 앙증맞은 부피로 어디든 편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매력적이며 설렘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의류 관리 기능은 빌라에서 살아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먼지 청소가 간편하고 세탁소에 맡기기 애매한 빨래도 건조할 수 있어요. 3kg 용량이지만 적당한 양을 건조할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만족스러운 성능과 합격한 가격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보세요.